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미니골프에요 오늘은 골프 영상이 아니고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장소를 봤어요 제 파티 장소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청담에 앤더슨 씨라는 카페에요 저희 친구들이 엄청 엄청 단골로 다니는 곳이라서 연말마다 저희가 여기를 대관한답니다 가구가 엄청 예뻐서 사람들이 가구에도 엄청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런 카페입니다 머릿살이 없자? 먹자입니다 아 맛있겠다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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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차 막혀서 늦게 왔는데 파격적으로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하하하하 세계 처음 단발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발을 해본 하원지라고 합니다 하하하하 지금 어색해서 제 모습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여기 내가 맞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대박 이게 뭐죠? 우와 저희 선물 받았어요 이거 새로 이 루비셀에서 새로 나온 쿠션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는데 우와 닥터셋의 향장 닥터셋의 향장 앰플이래요 앰플 언박싱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네 언박싱 해주세요 이러고 하자마아 여기? 네 손보다 더 큰데요? 이거 진짜 막혀? 으아 잠깐만 테이크도 나왔네 아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커피 육즙이 살아있는 뭐 하시는 거죠? 스테이크 저희 술이에요 아하핳 뭐 마시니 앤더슨씨 물티슈 뭐 하시는 거죠? 하하하하 이야진 핸드폰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인도 가져왔어요 와인 언박싱 보여드릴게요 사장님이 준비해주신 와인이에요. 손이 더 장가서 안되네요. 아 네. 보여주세요. 이거 이름 뭐지? 아크네 아니야. 알레시. 알레시 와인 오프너에요. 아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이만큼이나 뺐어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 마이. 짠드 테스트 진짜. 고기 먹방. 아 장르가 대체 뭐예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저희 짠드하고 배부른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진현빈이라고 합니다. 아 뭐야 어떡해. 나도 나도 되게 시행 예쁜 척 한다고 해가지고. 할 말 없음. 미니골프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네. 제 구독자예요.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인사드리러 간 적이. 사진 아니고요. 저 UFC 선수. 김현강이라고 합니다. 자신 있으면. 도전하세요. 크리스마스에 싸움 신청. 아 너무 웃기네. 미니. 미니. 비니. 만지 만지. 지니야 TV 꺼. 친구들이에요. 또 출연해. 지니야 돈 많아요. 지금 뭐하시는 거죠? 저 모르겠어요. 저도 돈이 많아요. 땀마스크 못 벗고. 연예인 아니에요. 연예인. 노래방.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해서. 매니저로 나오셨던. 네. 뒤에서.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뭐 할 차례예요? 게임을 할 차례예요. 카드 뒤집기도 하고. 몸으로 말해오도 하고. 가족으로 약간. 근데 저희 이번에. 판 뒤집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다행이다. 생긴 건데. 뭐예요? 그 뒤에서. 살도 빠지고 복귀도 빠진다. 남북이 게임을 할 건데. 이 분이.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골프로 잘 있을 수 있나요? 댄서. 자 우리 댄서 오셨고요. 그 댄서 같지 않아? 어? 어디서 많이 보고. 얼굴 아예 줄까? 어? 리아킹 아니세요? 리아킹. 어 그래 리아킹 같아. 리아킹. 여기는 뭐 하는 방식인가요? 댄스. 저희 오늘. 댄스 방송입니다. 댄스 방송. 죄송합니다. 지금 엉덩이 맞으세요. 아니. 밖으로 때리고 싶게. 서 있었어. 이렇게. 저희 어디까지 했죠? 몰라. 진행이 안 되고.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한다.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준비합시다. 앤더슨 씨. 사장님이세요. 몇 명 보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진행을 맡은 유별이에요. 어. 어. 처음 게임은 다들 뭔들 하시죠?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갑니다. 아. 야. 천원씩 내. 옛날에 이거 항상 아직이야. 오른손 올리고. 이긴 사람만 들고 있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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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도요. 정민이. 트레이드 많던데. 골프를 잘 배우려면. 네. 반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하하하. 다음 게임은 보익스키즈입니다. 기준선은 여기에요. 네. 오. 엑스. 보리바라. 중화중에는 50번짜리 동전이 있죠. 여기에요. 50번 몰라. 50번짜리 동전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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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아래 갯수는 35개가 넘는다. 엑스. 안 넘을 것 같아. 아니야. 네가 50번이니까 50개에요. 진짜? 안 넘는다. 안 넘는다. 안 넘는다. 하나. 둘. 셋. 자 끝. 못 넘어가. 정답은. O. X. 콩나끼리 서로 물면. 죽는다. O. X. 서로 물면. 죽는다. O. X. 아 왠지 상식적으로도 S인데. 맞아요. 단단이 O일 것 같아. 자 OK 빨리. 자 셋 쓸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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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낙지. 낙지의 심장은. 3개다. O. X. 낙지의 심장이 3개라고? O. 낙지의 심장이 있어? 하나. 넌 뭐야 걸쳐있으면 어떡해. 야 너 왜 걸쳐있어. 하나만 해. 너 O야? 어 나 O야. 하나. 셋. olla Penguin. 저는 정답은. O È Webines. without frustrating C6,900KM, lasagnaplayer. 세계 섬성. 세 해인скимcm!! estand Nae regiónRE. Nga生emiafahren1 vegan. OX. T1ix. 나 HS. O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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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레시아가 하나 둘 셋 지방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 카마 땡 독당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땡 사자성어 하나 둘 셋 지폐지기 하나 둘 셋 당국지색 하나 둘 셋 오직하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켜줘 하나 둘 셋 땡 땡 못됐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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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2, 3 2, 3, 4 3, 2, 3 어? 되냐? 이거 이거? 아 이거! 나야 나야 나야! 진짜 얼굴 죽어? 화분이 제 얼굴 주먹으로 잡았다 누가? 누가 그랬어요? 누가? 저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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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저 누가 그랬어요? 저 중분이요 몰라요 전 누구인데 누가 그랬어요? 누가? 아스네 누가요? 어? 간다 간다! 1, 2, 3 3, 2, 3 1, 2 2, 3 3, 2 3, 2 4 3 4 우와 대박! 아쉬워 아쉬워! 저희 중간 점검하면 제가 네번째잖아요? 스트라이크를 쳤어요. 봐봐, 여기. 다음이 진짜 중요해. 제가 스트라이크를 치고 여섯 번째 스태하 처리를 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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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씨 내가 부른답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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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아 아쉬워 아쉬워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막상막하요 저희 팀이 핸디캡 60점 받았어요 스트라이크 하나 치고 한 개 치고 마지막에 못 쳤어요 아쉬워 아쉬워 지금 이 열기가 엄청나요 아니야 이어 뱅저 무스야 나이스 와우 와우 됐어요 637점 우리 핸디 60점 받고 10점을 해도 623점 6이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가 볼링장에서 미니의 승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스트라이크 친 거 잘 보셨죠? 해피니웨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